네, 반갑습니다. 네, 2012년도에 우연히 마사지샵에서 화장품 전달받고 아, 제품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더라 막 제품 알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큰 사업인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라고요, 이 제품이. 그래서 저도 마사지샵에서 우연히 화장품에 반해서 막 전달하고 제 얼굴이 어떤가요? 요즘에 제가 피부 너무 좋아졌다 소리 요즘에 더 많이 듣거든요. 그 원인을 더 알려드릴까요? 시너지 앰플. 시너지 앰플을 넣었다고 저는 말할 정도로 제가 막 저도 자랑질을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얼굴이 정말 좋아지고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제가 너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해외에 좀 오래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차피 하는 거 잘해보자. 저도 제 안에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에, 필리핀에 유학생활 우리 애들하고 하면서 애들은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저는 근근히 해가지고 테솔장애증을 따고 한국에 와서 솔직히는 뭔가를 차려볼까 생각했어요. 뭔가를 차려보자. 정말 이제 필리핀이나 호주나 이렇게 브랜치를 가진 어아곤이라든지 정말 크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이 갑자기 됐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리스크 있는 일을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인생관이 바뀌었어. 굉장히 포부도 큰 사람이었는데 아유 인생 별 거 있나. 가늘고 길게 살자. 그러면서 제가 아는 그 교수님과 이제 같은 좋은 커리큘럼으로 된 어학원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서 이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마사지샵에서 그렇게 전달받은 화장품이 에터밍 화장품이었어요. 그중에서도 저는 그때 제일 반한 게 뭐였냐면 제가 굉장한 건성이었거든요. 카밍. 카밍이었어요. 카밍 그 제품에 너무 그 감귤 향이 너무나 은은하고 좋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일을 하게 했던 거는 처음에는 화장품이었다면 그 다음에 치약. 치약을 어머 이거 저거 한 달 전에 내가 너무 좋다고 쓴 건데 우리 동네 아줌마한테 치약 우리 팔뚝만 한 거 한 개를 만 원에 샀어요. 만 원에. 그때 저는 그것도 싸다고 너무 좋다고 왜냐하면 호주에서 제가 프로폴리스 매니아였거든요. 오 프로폴리스 치약이고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오 만 원도 굉장히 싸게 느껴졌어요. 한 2, 3만 원 하거든요. 약국이나 이런 데 가면 오 정말 좋다. 제가 동네 아줌마입니다. 그 성공자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 동네 아줌마. 제가 같이 시작하는 아줌마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분들보다 1년은 아마 늦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약에 또 반한 거예요. 우리 아들 충치로 정말 병원 다니는 일이 없어졌어. 매번 가던 게 치과였거든요. 그러면 의사생이 뭐라고 하냐면 오 이렇게 애를 저를 억수로 한심한 엄마를 보듯이 이렇게 애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아니 계속 이게 염증이 생기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름 신경을 써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의사생이 맨날 겁줬어요. 이렇게 방치를 하시면 이 염증이 타고 혈관이라든지 나중에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들을 때마다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도 계속 그 생기던 염증이 딱 우리 치약으로 바꾸고 없어졌고 그리고 옆집 언니한테 알렸더니 화이트닝이 되었다. 정말 저는 고맙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모임. 해모임을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을 때 제가 먹을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런 거 조금은 찝찝했어. 뭐 증명되지 않은 그런데 다음에 또 그날 때 그 마사지 샵 언니가 보여준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동영상. 그때는 이 해모임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보면서 뉴스에 나온 해모임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거라면 그리고 특히 제가 면역이 저하가 돼서 몸이 이상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름 모르게 계속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 없대요. 밤마다 두드러기가 나는데 그리고 귀에서는 진물이 나고 제 몸이 진짜 이상해진 거예요. 대상포진에다가 막 점점점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제 몸이 이상이 없는 건가요? 제가 죽겠는데 밤마다 두드러기로 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의원도 쫓아다니고요. 부산에 유명한 한의원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기 해운대 연산동에 이러면서 제가 TV에 나온 채담한의원 자생안방병원 막 쫓아다녔어요. 거리, 가격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뭔가가 제가 가장인데 제가 뭐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의원이고 민간요법 뭐 이상한 데도 막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결론이 뭐냐면 어떤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 말씀이 면역저하다 이거는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반신욕이라든지 운동 겸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반신욕도 알아보고 막 이런 거를 그 언니가 알았어요. 뭐냐면 저의 니즈를 파악을 한 거죠. 제가 면역저하라는 말을 했었고 그거를 기억했다가 이게 면역의 해모임을 다시 한 번 권하면서 면역의 특허를 받았단다. 미국, 유럽, 선진 4개국에 그 말에 제가 귀가 임원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보양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어보자 했던 게 엄청나게 바로 저에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바로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먹었다 안 먹었다 제 성향이 그래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먹었다 안 먹었다 이랬더니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그대로 지나갔으면 아마 저는 에이 효과 없는 거 뭐 해모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그 마사지 샵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 해모임을 먹었던 분들이 옆에서 막 말하는 거예요. 고혈압이 나왔다 당뇨가 나왔다 하물며 남편 발기 부전이 나왔다고 막 달려오는 그런 여성분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좋은 거구나 했을까요? 속으로는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뭐 저래? 하면서도 집에 가서 제가 든 생각이 저렇게 다들 효과를 본다는데 나도 꼼꼼히 먹어보자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좀 꼼꼼히 먹어봤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먹은 거예요. 5월부터 그러면서 따뜻한 한방차 먹는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두 포를 그렇게 타서 따뜻한 물에 두 포 두 포 그리고 간간히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한 대여섯 포를 집중적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달 석 달 뒤에 효과를 많이 본 거예요. 진짜 병원 가는 일이 우리 집에서 모두가 사라졌어요. 제가 피부과 계속 다녔겠죠. 밤마다 두드러기 나니까 그리고 귀에서 진물이 계속 나니까 이비인후과 다녔겠죠. 우리 아들 충치로 집과 다녔죠. 진짜 제가 그 당시에 또 원형 탈모가 이만한 게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보니까 많이 힘들었나 봐요. 해외에서.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애들이 영어가 너무 많이 늘었어. 둘이서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거야. 여러분 좋겠네 하겠죠. 한국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영어로 둘이서 대화를 나눠. 우리 아들을 기응 니은 이제 쓰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애를 학교를 보낸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 적응시키랴. 우리 엄마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는 압니다. 애들. 그래서 진짜 이만한 원형 탈모가 내 나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결론은 원형 탈모 정말 이런 데 있잖아요. 딱 점수리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또 없었습니다. 해운대에 또 두피 클리닉 잘한다는데 또 쫓아갔어요. 1회 10만 원 10회 100만 원짜리 이태리 샴푸 썼었어요. 그때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죽겠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고 그래가지고 우연히 샴푸도 접하게 됐는데 이 한방 샴푸에도 제가 뿅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양모액까지 막 같이 뿌렸는데 잔디치듯이 진짜 머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또 양모액에 막 이렇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진짜 에텀이 할 팔자였어요. 해모임 진짜 몸이 낫고 나서는 진짜 이게 막 알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캐시백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해모임도 궁금하고 양모액도 화장품도 그러면서 이 캐시백 된 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에텀이를 소비자로 전달받았잖아요. 너무 좋고 싸서 쓰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캐시백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알아보러 갔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자발적으로 알아보러 갔더니 이 에텀이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첫 강의가 이해정 총단장의 강의였어요. 싸움 따기시잖아요. 다단계인지 아시고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단계인지 모르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움켜주세요. 카드를 움켜줬잖아요. 제가 나갈 뻔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았잖아. 빼도 확도 못하고 계속 들었더니 아 합법적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불법이구나. 뉴스에 주로 나오는 것들이 나쁜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불법이다. 사람 죽였다. 사기쳤다. 아 불법인 뉴스에 그동안 나왔던 거고 합법인 아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진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고 합법적인 걸 제품에 대해서는 저는 말할 게 없잖아요. 명품이었고 정말 가격이 너무 싸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선크림 그때 8만원짜리 쓰다가 8천원 우리 선크림에 반했고요. 15만원짜리 에센스 쓰다가 15천원짜리 에센스에 우리 에텀이 반했어요. 저도 명품을 굉장히 싸게 쓰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저도 이제 애기엄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렴하게 생활비 전략해야 되잖아요. 저는 정말 10배는 다 전략이 된 것 같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박사였기 때문에 이미 명품을 골라 썼었고 너무 명품이었고 저는 퀄리티에 대해서는 가격을 가격보다는 제품을 먼저 제가 오 좋네 그런데 가격을 듣고 10배나 싼 거를 들으면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쓰면 바보네. 그런데 캐시베 그리고 들어보니까 어머 이 일은 안 해도 바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 영어선생님 막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좌우에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3년 내가 목표를 해보자 이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3년에 월천녀가 다 될 수 있대요. 저보다 정말 이렇게 좀 못난 분들이 그래가지고 어머 저런 분들이 된다면 나도 해보자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3년에 월천녀가 딱 됐어요. 저는 우리 동네 아줌마들 참 응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네 아줌마들 4명이 다 월천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치약 만원에 산 동네 아줌마 저도 월천녀가 됐다니까요. 이렇게 응원하고 있고 지금은 제가 알린 우리 파트너들이 한 명 두 명 월천이 됐고 저는 월이천이 되면서 이 애터미를 이렇게 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애터미를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요 며칠 전에 강의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렇게 말만 하면 지겹잖아요. 제 얼굴만 보면. 그래서 자료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요. 컴맹이었습니다. 여러분. 줌에 들어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 이렇게 자료 공유까지 하고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는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저도 유튜브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못할 게 없어요. 저 같은 정말 얼굴은 보시면 40대 초반 같지만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결혼 아줌마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에 보고 세상의 흐름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렸었어요. 이게 2030년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이 변한대요. 온라인 쇼핑 시대로 더욱더 강력한 이 온라인 쇼핑을 잡았을 때 더욱더 부가 이쪽으로 이제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고 자율주행이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더 잘 사라진대요. 여러분. 하여튼 그리고 다음은 저는 처음에 김미경 씨가 너무 코로나 때 제가 우리도 다 우왕좌왕했잖아요. 이분이 한 발 한 발 이렇게 헤쳐나가는 걸 보면서 저에게 굉장한 자극이 됐고 나도 해보자 이런 멘토와 같은 그런 분이 되셨어요. 너무나 멋진 여성으로서 저는 우리 함께하는 여성분들을 굉장히 응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자 보세요. 2021년이 지금 올해잖아요. 과거의 끝이고 1년이잖아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랍니다. 여러분 2021년 자 그런데 이 온라인 쇼핑에 세상에 부가 흐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애터미는 그전에도 인터넷 쇼핑몰이었고요. 저는 처음에 애터미를 회원가입을 제가 이런 손도 굉장히 더디고 잘 못하지만 저는요. 항상 아이패드를 갖고 다녔어요. 파트너보다는 나은 뭔가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그때부터도 제가 직접 시켰어요. 그 대신 온라인 쇼핑을 시키고 이러면서 온라인 쇼핑을 지금 잡으려고 네이버에서도 막 온라인 쇼핑 카카오톡도 여러분들이 인제는 보면 채팅하다 보면 위에 다 그게 떠요. 이 온라인 쇼핑을 잡으려고 온 데서 혈안이 돼가지고 맞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온라인 쇼핑몰을 가진 애터미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을 지금 우리 회장님이 더욱더 꾸며주실 거라고 지금 또 막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온라인 쇼핑 지금 몰을 내 온라인 쇼핑몰을 어떻게 멋지게 꾸밀까를 너무나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의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이 어떻게 멋지게 발전해갈지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는 지금 2020년도에 저는 정말 변화를 꿈꾸었고 더욱더 그전에도 조금 조금씩 변화를 했지만 확실한 변화에 있어서 컴퓨터 못하던 이의정에서 진짜 컴퓨터를 여기 줌 안에 들어오고 서서히 자료도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공유도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변화를 가진 이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전도 했어요. 이렇게 해보려고 그리고요. 유튜브도 해보려고 그리고 인스타도 해보려고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 정말 리더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삼성을 다시 한번 일으키신 분이죠. 이병철 회장님도 유명하시지만 이건희 회장님이 정말 저는 역사에서 배운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변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바꿔 바꿔 이러면서 휴대폰도 불태우고 이러면서 반도체도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반대를 했답니다. 기존의 멤버들 직원들이 하지만 그거를 강행하면서 이 반도체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금의 삼성이 굉장히 세계를 내놓으라는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을 빼놓을 수 없죠. 이 도전에 있어서는 정말 쌀가게 하시다가 쌀가게 그것도 알바생으로 들어갔다가 쌀가게 주인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차도 안 된다 했대요. 근데 도로까지 닦아가면서 차도 국산차를 만들어가면서 이 도전의 왕이지 않나 그렇게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 찾으면서 한번 캡쳐를 해봤고요. 자 정주영 회장이 그러잖아요. 해보긴 해봤어. 해보긴 해봤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파트너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어요. 저는요. 무조건 행동파더라고 제가 보니까 무조건 그리고 무슨 역경이 왔을 때 확 뭔가 더 해보자 숨는 사람이 절대 아니고 역경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쯤 인지를 해보라고 이런 멋진 인터넷 쇼핑몰의 애터미를 만났는데 될 수밖에 없는 멋진 회사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그 메타 인지 능력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지점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애플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플에서 애플카를 막 선언했잖아요. 팀쿡이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막 그 뭡니까 우리 스티브 잡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나 이분 또한 아우르면서 우리 스티브 잡스는 성격이 별로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팀원을 굉장히 잘 아우르면서 꾸준하게 발전을 그렇게 해가고 있는 애플 브랜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저는 애플카를 나중에 타보고 싶더라고요. 테슬라보다도 처음에 우리 현대차에도 막 러브콜이 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산이 됐지만 왠지 다시 러브콜이 올 것 같은 저는 그런 그거를 바라면서 그러면 저는 애플카를 타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생 시나리오에 하나 더 적어봤습니다. 이런 변화 이런 도전 여러분 예뻐지세요. 내부터 거기에 도전해보세요. 애용하자는 겁니다. 내부터 애용하고 내가 뭔가 변화가 되고 내가 예뻐지고 그래야지 옆사람이 물어봐요. 어머 너 어떻게 그렇게 예뻐졌어. 못 쓰고 이러면 그때부터 내 일이 쉬워지죠. 여러분 내 얼굴이 꺼서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서 야 니나 관리 잘해라. 이런 말도 씁니다. 여러분 하상품 애용부터 잘하자고요. 내부터 예뻐지세요. 지금부터 예뻐지는 프로젝트를 내부터 한번 실행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저 스폰서가 들어야 되는데 내 파트너 저 X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내가 내가 지금 좀 예뻐졌는지 애터미 비포 애프터에 있어서 저는 정말 피부가 고와졌습니다.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원래 옷을 좋아하고 뭐 그런 걸 중요시 생각했지만 피부가 너무 예뻐졌어요. 자 예뻐집시다. 예뻐지자. 그래서 옆사람이 물어볼 수 있게 내가 말 안 해도 그리고 건강해지자고요. 여러분 내가 건강 전도사가 되면 돼요. 저는 해모임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막 저절로 말이 나와져요. 내가 건강해지면요. 내가 만약에 유산균의 효과를 봤으면 유산균이 막 나와져. 해모임의 효과를 봤으면 해모임이 막 나와진단 말이에요. 내부터 건강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품도 애용하자고요. 일부러 소비자들 보는 앞에서 막 털어넣으세요. 막 먹으세요. 어 그럼 그거 뭐야? 어 이거 비타민 우리 유산균 이렇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자 저는 보는 앞에서 먹자. 제가 이렇게 파트너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게 애텀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은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돈은 따라오는데 내 태도가 어떤지를 여러분 제가 아까 내가 어떤지를 오늘 이걸 한번 인지를 해보자고 했잖아요. 메타인지 자 우리의 일에 있어서 태도가 전부라고 합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이라고 하는데요. 이도구 총단장님이 늘 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서 한번 쫙 요약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쯤 쫙 인지해보세요. 내가 어떻는지 내 자세가 어떻는지 자 나는 독립자영사업가로서 내가 스폰서이자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터넷 쇼핑몰의 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사업으로 과연 내가 스폰서로서 파트너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내 사업으로 지금 열심히 좌우로 두 줄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절대긍정 비비불금지 감사하자고 절대긍정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라고 합니다. 무조건 그냥 긍정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때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은 대리석에 새기고 서운한 일은 모래에 새기라고 그게 내 정신건강에도 좋더라고요. 성공의 확신 컨벡션 조직의 크기는 확신의 크기라고 합니다. 내가 확신에 차서 있으면요. 내 조직이 그만큼 커지더라고요. 회사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 이 보상 플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열정 NCUA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이 준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고날 수도 있어요. 성향이 긍정과 열정 이런 성향이 타고날 수도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척이라도 하자고요. 여러분 척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꾸자꾸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자꾸자꾸 하다 보면 그게 편해지더라고요. 변화를 하자고요. 자 여기에 Attitude is everything 내 태도 내 태도가 내 태도가 만약에 안 그러신 분은 도전하세요. 변화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끈기 존버 정신이라고 하죠. 존나게 버티는 정신이라고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이외수 시인이 말했어요. 패션스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그만둘까요? 어느 기자가 물었대요. 이외수 시인한테 그랬더니 존버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그리고 거절은 사랑이다. 그냥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오늘도 거절받으러 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요. 그렇게 상처가 되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거절받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예스 하면요. 오우 너무 감사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업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포인트가 또 포인트가 안 일어나면 노우를 받으면요. 그건 또한 스토리를 남기는 거라고. 여러분 내 거절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내 스토리는 빛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내 스토리가 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비참한 거절을 여러분 오늘부터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목표 꿈의 시간을 정하세요. 데드라인을 정하면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하리라 이러면요.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표를 정할 때는 장기 목표 우리는 임페리얼입니다. 크라운 임페리얼까지가 목표인데 5천 대 5천 자 그게 목표인데요. 그리고 그까지만 바라보면요. 너무 막연해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 단기 목표도 오늘 매일매일의 목표는 있었지만 중기 목표를 딱 잡았어요. 3년에 월천 그게 제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은 저는 애들 가르치면서도 받는 돈이었고 그것보다는 월천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그런 큰 돈은 벌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스스로 그리고 뭔가를 위해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좀 편하게 살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여러분 중기 목표 꼭 잡으세요. 저는 단기 목표 중기 목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기 중기도 중요하다고요. 자 그리고 불강불금 미친 척이라도 해라.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 안 미쳐지더라고요. 왠지 진짜 미치자 미치자 미치면 목표에 미치고 못 미치면 못 미친다 하는데 나 미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진짜 미치고 싶었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날은 거울 보고 딱 아침에 나를 보면서 스마일 한 번 지어요. 그리고는 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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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계속 말해보세요. 조금 어지러지러한 게 미쳐져요. 그리고 learning by doing 연습은 전문가를 만든다. 저도요. 제일 처음에 제가 사업 설명 못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솔직히 처음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스폰서님 너무 잘하시죠. 우리 파트너들 내 자원 너무 야묵딱지게 잘해. 안 해도 되겠다 나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내만 도퇴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나도 사업 설명 도전해보자. 내 멀리서 어떤 파트너가 울산 거기에 센터를 차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센터니까 용기를 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어요. 거기서는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막 덜덜덜덜덜덜면서 그 칠판도 흔들리고 나도 떨고 막 이러면서 처음 시작했던 그 듣고 있는 파트너들도 불안불안했대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봤는데요. 다음에 가니까 또 되고 또 되고 그러면서 파트너들이 저를 막 평가하면서 오늘은 진짜 안 뜨고 잘했어. 이럴 정도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사업 설명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다른 거 있습니까? 반복되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센터에 우리 아들 앉혀놓고 그때 우리 아들 1학년이었어요. 지금 막 하면 우리 아들이 끝났나? 엄마 언제 끝났어? 그럴 정도로 조금만 있어봐. 엄마가 까짜 사줄게. 이러면서 막 처음에 연습하고 아무도 없는 센터에서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팀업 여러분. 제일 심합력입니다. 제가 오늘 팀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요. 우리 형제 라인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은 같은 파도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파도가 도와주는 그 파도가 서로서로 됐을 때 제가 이렇게 또 좋은 말을 하고 나면 우리 또 김은혜 본부장님 유석열 총장님 또 좋은 말씀 해주실 거고 그러면 우리 파트너들이 또 더욱더 동기부여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사형수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사형수의 마음은 회장님이 매일 나와 연기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웃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정말 이게 심오한 오늘 하루 이 말을 못 팔면 네가 죽는다. 오늘 하루 내가 10만 포인트 5만 포인트 이 만 포인트를 못하면 내 일당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당을 벌른 겁니다. 저는 뭐 우아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일당 일당을 여러분 매일매일 진짜 진짜 알차게 맞추세요. 저는 처음에 소비자로 내 혼자 할 때는 5개월에 한 번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내가 이 일을 딱 알고 아 내 소비자가 많아지면 이게 빨라지는 일인구나. 한 달에 한 번 맞고 일주일에 한 번 맞고 나중에는 매일매일도 받을 수 있는 일이구나를 알고 났을 때부터는 저 혼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거를 안 놓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 회장님이 양자택이 하라잖아. 옛날에는 양자택이 일주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양자택이 이제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해야 된다. 저는요. 제가 그거를 진짜 곰곰이 한참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양자택이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의 시장은 품질 가격들 중 하나만을 택하는 양자택일의 시장이다. 맞아요. 처음에 저는 어떤 주의였냐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거 사자 주의였어요. 제가 알러지 체질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몸이 두드러기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주더라도 밀가루 안 먹고 몸에 안 좋으니까 생엽에 가서 우리밀 사 먹고요. 초록마을에 가서 두부과자 사 먹고 조금 더 주더라도 이렇게 품질을 더 따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자 더 좋은 거 쓰기 위해서 그런 주의였는데 애터미가 세상의 품질과 가격 둘 다를 선택하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양자택 이 상품을 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업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밑에 여러분들은 소비자를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사업자를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선택해야 됩니다. 맞죠? 소비자만 선택하면요 내가 직급을 못 가요. 사업자만 선택하면요 직급만 가면 되나요? 내 후원수당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간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한참을 생각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 나름 굉장히 고심해서 이거를 만들어봤는데 소비자를 잘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잘 팔고 다녀요. 잘 팔고 다녀요. 그리고 배달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PB에 꼽혀있는 거야. 오늘의 PB 그것도 굉장히 좋죠. 여러분. 그러면 오토 판매사는 돼요. 하지만 계속 내만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겁니다. 주로 이런 분들을 보면 STP를 잘 안 해. STP를 잘 못하고 잘 안 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요 사업자를 잘 만드는 사람을 유심히 제가 봤어요. 그러면 리크루팅을 굉장히 잘해요. 이분들은. 그리고 STP를 주로 잘해요. 확신에 차서 그리고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성을 알아요. 소비자를 잘 만들고 소비자에 꼽혀있고 포인트만 너무 집중해 있는 사람은 시스템을 잘 안 타요. 그래서 만년 본인만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자를 잘 만드는 사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이랬을 때 이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 이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 굳이 분류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자를 잘 만드는 사람 직급도 잘 가요. 그 대신 직급 한번 가고 나면 훅 떨어져. 원수당이 별로 없어. 튼튼하지가 않아.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가 재심 압력이 잘 돼야 된다고 저는 말을 해줬어요. 왜? 성향이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소비자를 잘 만드는 사람 있고 사업자를 잘 만드는 사람 있고 사람은 다 달라. 그거를 인정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MBTI 한번 검사해보세요. 저도 오랜만에 우리 딸이 나랑 너무 다 성향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 딸이 엄마를 너무 이해해보고 싶대. 그래서 MBTI 검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날은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시네라하고 자연표가 너무 달라서 시네라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MBTI 검사를 한번 하고 나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니까 라고 이해가 되고 그때부터 서로서로 노력을 했대요. 다른 걸 인정해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ENFP 더라고 감성적인 긍정적이면서 근데 우리 딸은 ENTP 더라고 이론이 논리가 우선인 저는 감성이 우선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스폰서 파트너 다 다릅니다. 서로서로 다른 것만 인정해주면요. 다른 것만 인정해주면요. 뭐 그렇게 부딪히고 그거 할 게 없어요. 아 저분은 저런 성향이니까 내가 소비자를 잘 만들어. 그러면 사업자를 리쿠르팅을 잘해주는 스폰서가 필요해요. 내가 리쿠르팅을 잘해. 하지만 그 사업자 밑에 소비자도 필요하잖아. 그러면 내 스폰서가 그런 소비자나 이런 포인트를 잘 일으켜줘. 나는 잘 못 파는데. 그러면 그게 똘똘 뭉쳐져서 큰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2021년은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이 모였을 때 시너지 속도를 내는 에너지가 확 된대요. 어느 책에 그런 말이 나와있더라고요. 다른 1%가 모여 모여 모여서 100%가 된다. 만들어진다. 이게 우리 애터미의 특성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1%가 모여서 100%를 만든다. 제 심합력으로 인해서 뭔가가 되는 거지. 반팽이 반팽이 반팽이가 모여서 우리가 슈퍼 반팽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스폰서 파트너 간에도 너무 가까이 있어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다가도요. 그러면은 탁 틀어지고 나면 너무 힘든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요즘에 우리 파트너들에게도 말을 해요.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건강한 거리 고슴도치 거리라고 그리고 행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계도를 이렇게 같이 도는 거지 너무 내가 세고 끌어당김이 너무 세. 그러면 폭발한답니다. 존 레논이 너무나 노래를 잘하고 천재적인 그게 있지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비틀즈가 나오기에는 모두가 다 화음이라든지 다 맞았으니까 정말 멋진 비틀즈가 나온 거고 저는 BTS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RM이 아무리 농무해도 모두 모두 모두의 그런 장단점이 합쳐지니까 멋진 BTS가 또 우리 자랑스러운 BTS가 또 전 세계를 섭력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시골이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옛날 고향이 거제도거든요. 몽돌 해수욕장인데 이 돌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사람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보면 이 돌이 동글동글동글 하잖아요. 몽돌 해수욕장에 이 몽돌이 근데 이 소통을 계속 계속 해야 됩니다. 아파도 껄끄러워도 소통을 하다 보면요. 사랑이 된다. 제가 이게 억지스러운가요? 열어보세요. 미음이 이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된다. 소통을 잘하자고요. 이 말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소통은요. 제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그러려면요. 이해. 언더스탠드예요. 밑에 서야 돼. 그 사람 밑에 서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면. 내가 내가 낮은 자세로 임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강조드린 게 마무리를 한번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뭐냐면 변화 도전을 하자는 걸 저를 오늘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그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도가 전부라고 하는데 내 태도는 어떻는지 내 태도가 이런 태도가 아니라면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태도로 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변화를 하자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도전을 하자고 그렇게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봐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게 양자택이인데 이 양자택이에 변화를 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 달라요. 이거에 딱 인정이 되면 우리가 양자택이도 되고 내 소비자 사업자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내 탄탄한 조직을 꾸려갈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부딪히고 싸우다 보면요. 사업을 못하고 싸우는데 집중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싸우고 욕하는 데 에너지가 다 가. 그래서 이 사업에 사업에 집중을 하려면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그게 인정이 되고 결국은 그게 감사함으로 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조금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도전하려고 노력하시고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는데 어디에 서서 언덜이라고 했잖아요. 밑에 서가지고 내가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 사람이 짠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짠하게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 맞추고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서로 인정해주면서 끈끈하고 정말 탄탄한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굵고 짧은 걸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뤄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